이찬님 촬영하러 가가지고 이번엔 인도입니다 어? 이거 뭐야? 인도 가본지는 못했는데 진짜 인도 같아요 멀리는 안 나오고 직근처에 약간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뭐예요? 네, 아침마다 기도해요 아 그래요? 네, 네, 아침에 향 키우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요, 아침마다 인도에서 뭐 아침마다 넌 틀어오라고 자기가 원하는 데 다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데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이제 살다 보니까 한국, 인도 가래가 되게 인기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인도 음식 좀 자르면 괜찮다 싶어서 이렇게 자르게 됐습니다 우리 하는 거는 우리 인도에서 만든 거하고 똑같이 나오거든요 아, 저 치킨도 맛있죠 당들이 치킨 난도 맛있고 아, 저렇게 굽는 거군요 아, 저렇게 굽는 거군요 저는 라시가 요즘 그렇게 먹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시원하게 좋죠, 또 네 이건 갈릭이 들어간 낱인 것 같아요 다 먹어보기는 했으니까 더 힘들다 네, 아는 맛이라서 더 괴롭네요 네 하도가 하는 이유가 있나요? 네?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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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도가에는 숙고를 이렇게 하도가에만 이렇게 맛있고 제 맛이 나거든요 인도에서 직접 이렇게 구워요 하도가 인도에서 직접 가져온 거고요 오, 그렇군요 그래서 하도도 가져온 거고요 네, 그렇죠 이거 한 400뷰 나가요 이것도 진짜 맛있습니다 우와, 나, 나 끝 와 인도 여행 다녀오셨던 분들은 오, 그리우시겠네요 네 네 하, 저 난에 카레를 듬뿍 찍어서 네, 그 부분에서 소화 인도식 만두예요, 피진 만두 인도 살 밥이고요 와 잘 먹을 수 있는데 네 와, 이거다 우와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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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